전문화된 취업 프로그램 사피 그런 사피를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? 오늘 실제 책에서는 2023년 10기 모집 대비 올유 사피 SW 적성진단 5일 완성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2020년부터 22년 누적 판매량 베스트셀러인 교재로 전면 한균이크로 제작됐습니다 책을 펼쳐보면 사피 소개부터 교육생 지원 내용, 입과 후 교육 과정이 나와있고요 차례에선 개념부터 실전까지 완벽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문을 펼쳐볼게요 대표 유형을 통해 영역별 유형을 이론 대표 유형 유형 점검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관식 진단에선 정렬 대표 유형 그리디 유형 점검 최단 경력 고난도 점검으로 다양하고 자세히 다양한 풀이로 주관식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연습에 도움이 되는 SW 적성진단 무의고사 실제 에세이 기출 문항 면접 예상 질문을 수록한 에세이 더하기 면접으로 모든 과정을 단 한건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구매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구매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에스테이듀는 당신의 초단계 합격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